자, 가져서 해주시고요. 네, 저 지금 역시 좌측부터, 좌측부터 밝게 한번 손을, 자, 가운데로 하시고요. 그라마 박종이 그리고 미스터 백과는 정말 다른, 뒤로 흥분으로 들어서에 합류했습니다. 네, 여러분 다 나오게 한번. 어깨 한번 눌러주시죠, 그래도 아들이니까. 아들이니까, 네. 과연 뭐 하지 못했을까요? 자, 잘하셨습니다. 잠깐만 들어주시고요. 한창 한번 살짝, 요정씨가 펴주시고요. 펴주시고, 좌측부터 살짝, 네, 손을 펴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윤상 씨는 좌측 손, 준 씨는 오른쪽 손을. 한인상 역할을 맡았고요. 착하고, 순진하고, 정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일생입니다. 그리고 캐스팅이 됐을 때는, 정말 주변에서 하도 이제, 얘기를 많이 들어서,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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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